해외여행 얼마만이야? 빼먹은 거 없지? 로밍만 하면 돼 해외여행 갈 때 로밍은 KT 로밍 데이터 함께 ON 자, 출발! 로밍은 KT 로밍 데이터 함께 ON 패밀리 트립? 예스 로밍은 KT 로밍 데이터 함께 ON 가족이든 친구든 한 명만 가입하면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쓰는 KT 로밍 데이터 함께 ON KT KT 로밍 데이터 함께 ON KT 로밍 데이터 함께 ON